쥬리야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락가락해서 쥬리가 거의 야외 산책을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쥬리랑 산책도 하고 드라이브를 하려고 나왔어요. 지금 산책하는 쥬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? 행복해 보이세요? 앞으로도 쥬리가 예쁘게 자라는 모습 많이 기대해주세요. 쥬리가 왜 저렇게 멍멍할까요? 쥬리는 차에 타면 어서 빨리 타라고 저렇게 멍멍멍 저에게 신호를 보낸답니다. 쥬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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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다 쥬리야 서서 창밖을 내다보는 걸 아주 좋아한답니다. 쥬리야 이제 앉아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쥬리의 가벼운 산책이 끝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